자 사사한 제거하던거 계속 이어서 하죠 자 사사한 제거 자 사사한 제거 자 사사한 제거 자 터넘기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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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온 요르 저긴 발랑구단한테 빼앗기고 괜찮아요 빼앗겨도 ready for orders for persia that is impossible 자들리스 탈환했습니다 자들리스 탈환했습니다 how may I serve persia? ready for battle 쟤는 요쪽으로 이동해주고 엔알렉산드리아로 가주고요 we fight for you my lord ready for orders we fight for you my lord we fight for you my lord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 자 다음 턴에 저 두 가지 2가지 2개 공격하도록 하구요 my lord 1개 공격하도록 하죠 이 queue 혼자 남았나? 이 북쪽은 패였죠 그거죠? 2개 공격하도록 하죠 나가빼 1개 공격하도록 하죠 흠... 흠... 어머 괜찮은데 건물은 멋있네 자 턴 넘기구요 그래 신화 작수 망했죠? 그죠? 작수 망했죠? 그죠? 멋진 어렵다 싸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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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에서 밸라 멸망한 놈들이 많네 멸망한 놈들이 많네 멸망한 놈들이 많네 일단 건물을 지을 돈이 없습니다 뭐 또 어떻게든 간에 자 일단 이걸로 알렉산드리아를 치죠 다 헤드 라이프 으악 으악 해 다 헤드 라이프 이제 성공 으악 예 미 미 미 미 미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르메니아 망했어? 아르메니아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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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메니아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새끼들 어떻게 저렇게 기만적이냐? 자기들 불리할 때는 손 빼려고 그러고 자기들 유리할 때는 뒤통수 치고 일관성이 살아 좀 일관성이 아르메니아 발람군이 저기서 터졌나보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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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전설은 무엇일지? 전설의 전설은 무엇일지? 이겼네 처음에 저 뭐해요 기병으로 추석 저격을 안했으면 못했으면은 아마 졌을 겁니다. 어쨌든 다행이다 후방 뚫렸으면 또 빡쳤을 텐데 다행이다 후방 뚫렸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파라이토니온도 암락시켰고 저희는 베레디스 공격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카르틀리하고는 휴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 이게 성공할 리가 없지. 카르틀리아까지는 되는데 아란하고도 휴전할까요? 아르메니아 지역을 새로 지금 점령했는데 그 지역이 뭔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이렇게 둡시다. 일단 이렇게 둡시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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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형 폰턴스는 왜 공격해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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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돈이 되겠죠? 이렇게 지어놓으면 지금 2 2 2 2 3 2 3 4 4 5 5 10 14 베르니스 쟤는 베르니스 공격합니다 쟤는 베르니스의 주인공 베르니스의 주인공 쟤는 베르니스의 주인공 베르니스니스의 주인공 이들 Auntie이스의 잠수 자 영상 끊고 톤 넘기죠